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고급 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는데요. 조건은 문제 A30부터 A31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가 영업 1팀이 아니면서 뭐뭐이면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end 함수를 사용하고요. 첫 번째 조건은 부서가 있는 부서의 첫 번째 데이터 C4를 선택하시고요. C4의 값이 영업 1팀이 아니면서 같지 않다라고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요. 영업 1팀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심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연봉이 전체 연봉의 평균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4 셀에 있는 첫 번째 연봉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평균값을 F4부터 F28까지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엔터 누르시고요.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입사일가, 성명, 다음 직급, 남연봉 4개 필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다음은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 A34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 붙여 넣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연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30부터 A31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에 가셔서 A34부터 D34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 4개 필드의 데이터만 추출이 됐고요. 두가지 조건 첫번째 조건이 영업 1팀이 아니면서 두번째 평균값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4부터 F28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연봉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자료 행 전체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요. 조건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OAL 함수를 입력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F4 셀에 있는 데이터가 F4, F5, F6 비교할 겁니다. 키보드 F4 키를 한번 두번 누르셔서요. F열은 고정하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신 다음 같습니까?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그 다음 F4 셀부터 시작해서 F28까지 선택 연봉의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또는 다시 한번 채소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셀 주소가 F4 셀이고요. 그 다음 키보드의 기능키 F4를 한번 두번 누르셔서 F열을 고정하시고요. 채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MIN이란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 F4부터 F28까지 선택 MIN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OAL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두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최대값, 최소값에 해당한 부분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시작해서 F28까지 선택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용지 여백을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1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지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옵션을 클릭하시고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 왼쪽 1, 오른쪽 1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1로 지정하시고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가운데 인쇄할 수 있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시오. 그 다음 머리끌 바닷글을 클릭하셔서 맵페이지 하단이라고 하니까 바닷글 편집입니다. 바닷글 편집에 하단의 왼쪽 구역에 커서를 두시고 표시 이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닷글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시간은 시계 모양처럼 되어 있는 아이콘 모양을 클릭하면 시간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셔서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에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하신 내용 인쇄 미리 보기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 누르셔서요. 인쇄 미리 보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주문 코드를 이용해서 주문 방법 영역에 주문 방법별 누적 개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코드에 첫 글자가 T이면 전화 O이면 온라인, V이면 방문이라고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IF 함수를 이용해서요. IF 만약에요. LEFT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겠죠. A3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요.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T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전화라고 할 건데요. 전화 다음에 누적 개수를 표시할 가로도 먼저 작성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심표 IF부터 지금 작성하신 내용을 등호만 빼고 범위 정하신 다음에 CTRL-C, CTRL-V 하셔서 T 되시네요. 저희는 O라고 바꾸시고요. O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온라인이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현재 데이터는 T, O, V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IF, LEFT 함수 쓰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두 개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방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IF에 대해서 가로가 두 번 열려있기 때문에 가로를 두 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엔터 첫 번째 T이기 때문에 전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O이기 때문에 온라인 V는 방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다가 저희는 COUNTIIF 함수를 이용해서요. 누적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사용하실 거고요. 누적 개수를 COUNTI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데요. 레인지, 첫 번째 레인지는 A3부터 A3까지 첫 번째는 A3부터 A3까지 라고 지정을 하고요. 단, 첫 번째 시작하는 A3은요. 첫 번째 A3은 커서 갖다 놓고 F4 눌러서 절대참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복사하면 A3부터 A3하면 수식을 아래에 내리면 A4부터 A4 A5부터 A5로 바뀌는데 저희는 누적을 구하고 싶다면 시작점은 항상 A3부터 시작하고 D의 위치는 4, 5, 6, 7 행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범위가 수정될 수 있도록 그냥 상대참조로 두십니다. 심표 이 영역에 가서 저희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A3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 T라는 값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개인지 세겠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한 글자가 5라면 5하고 같은 데이터가 몇 개인지 세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T, O, V라고 주지 않고 왼쪽에 한 글자라고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왼쪽에 한 글자 외에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만능문자 별표를 입력해 주시면 뒤쪽에 T 다음에 001 T 다음에 002 T 다음에 003 어떤 데이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숫자가 어떤 내용에도 상관없습니다. 별표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카운티 if의 함수를 보시면 첫 번째 범위 찾을 범위는 주문 코드에서 구할 건데 누적 개수를 구할 거라서 첫 번째만 절대 참조 두 번째는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상대 참조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바뀌겠죠. 그 다음 조건에서는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에다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는 조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살짝 복사해 보시면요. 첫 번째는 1이지만 두 번째 나왔을 땐 2 세 번째 나왔을 땐 3이라고 나오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누적 개수가 구해졌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문 방법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표 1의 결제 방법 매출의 할부 기간과 표 2의 결제 방법 나라 카드, 대한 카드, 한국 카드의 아, 이건 표 4네요. 표 2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국 카드, 기타 카드입니다.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에 해당한 할부 기간 1시불부터 2개월 미만까지 3개월, 6개월 미만까지 그래서 할부 기간에 따른 수수료율을 찾아서 결제 수수료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곱하기 표 2에서 할부 기간별 수수료율을 찾아가지고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을 할 건데요. 수수료율을 찾아오는데 아래쪽에 표에 가서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첫 번째 행의 데이터를 찾을 것은 할부 기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으러 갈 거고요. 그 다음 한국 카드는 세 번째 행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 카드는 네 번째 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에 해당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치함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구할 건데요. 일단 매치함수부터 작성을 할게요. 매치함수부터 f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매치라고 입력합니다. 매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에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합니다. 상대적인 위치값 예를 들어서요. 나라 카드를 가지고 b3의 현재 결제 방법 나라 카드를 선택하고 신표 아래쪽에 가서 나라 카드를 찾을 겁니다. 라고요. 나라 카드가 없는데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만 있는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는 기역, 니은, 디글, 리을 순서로 봤을 때 내림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요.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지금 식이 맞는 건 아니에요. 설명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해 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나라 카드는 첫 번째 1이라고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전부 다 1이라고 구해지네요. 나라 카드도 1 한국 카드도 1 대한 카드도 1이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한국 카드는 이 두 개의 영역에서 1이 맞아요. 기타 카드, 나라 카드와 대한 카드는 2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데이터가 1이라고 나옵니다. 뭔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고요. 문제에서 그래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결제 방법에서 한국 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카드는 기타 카드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카드로 처리한다. 라고 하면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에 해당한 두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요. 우리 잠깐 아래쪽에 작성을 해 볼게요. 한국 카드 그 다음 대한 카드 나라 카드 가나다라 순서로 했을 때 이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카드는 1이 구해지는 게 맞는데요. 대한 카드는 대한 카드는 기타 카드 순서로 보면 기타 카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기타 카드를 참조하지 않고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대한 카드나 나라 카드는 다 한국 카드를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었잖아요. 여기서 신표 누르고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보다 큼 지금보다 나의 값보다 기타 카드보단 더 큰 거를 참조하기 때문에 한국 카드를 참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성하신 수식에서 좀 수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한 카드나 나라 카드는 2번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보다 큼을 참조할 수 있도록 나라 카드 대신에 한국 카드와 대한 카드를 쓰면 한국 카드는 1번 대학 카드는 2번 나라 카드는 없잖아요.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대한 카드를 참조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범위 대신에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요. 이쪽에 오셔서 집합기호를 사용하셔서 한국 카드 신표 그 다음에 대한 카드 나라 카드는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니은이라서 디귿 대한 카드를 참조하게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이제는 나라 카드가 2라고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1 또는 2가 구해집니다. 저희는 h룩업을 통해서 구할 값이요. 한국 카드는 이제 1이 아니라 3번째 행입니다. 기타 카드는 4번째 행입니다. 3번째, 4번째가 되려면 현재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셔야 3번째, 4번째 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h룩업의 범위 영역에 첫 번째에 가서 할부 기간을 찾을 거고 한국 카드는 3번째, 나머지는 4번째라는 행유 이치 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미리 작성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h룩업을 이용해서 h룩업을 이용해서 저희는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 방법이 아니죠. 할부 기간에 따라서 할부 기간은 d3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좀 어렵네요. d1셀을 클릭하고 하나 둘 아래로 이동하고 신표,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수수료율이 있는 표 2를 참조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마지막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값이 0이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요. 셀 서식에 가시면 현재 값이 숫자에 표시 형식이 통화에 기호 없음 밑에서 두 번째 형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 백분율로 바꿔보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값을 잘 찾아왔습니다. 서식을 잠깐 실행, 취소 눌러서 아까 0으로 나와있는 값, 형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 곱하기 저희는 매출액을 곱하겠습니다. 라고요. 매출액이 있는 C3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니까 C5를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C3을 선택,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제 수수료 계산해 보셨고요. 다음은 표 1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표 3에다가 표 3에다가 매출액별 주문 건수를 구한 후에 해당 개수만큼 하트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몇 번 반복할 건지 작성할 거고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하트 모양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할 건데 프리퀀시 함수는 다른 함수와 다르게 배열 함수예요. 이 함수만요. 1급 실기 범위 안에서 유일하게 출제되는 배열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수식을 작성하실 때 범위를 지정하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리피트라는 함수는 반복을 해요.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표 그 다음 몇 번 반복할 거냐라는 거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데이터 어레이 매출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 함수는 미리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고정하는 작업 F사 누르는 작업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 값이 앞에 왼쪽과 오른쪽 값이 두 개가 구간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최대값을 구간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만 있다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두 개의 0부터 100 100일부터 200 이렇게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큰 값을 선택하고 프리퀀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함수이니까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개수만큼 반복해서 하트 모양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제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제방법 결제방법 매출액을 이용하여 결제방법에 따른 매출액의 순위를 1, 2, 3, 2에 해당하는 값을 표사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구할 거 1등, 2등, 3등이에요. 구한 값을 라운드다운을 이용해서 만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1, 10, 100, 1000 1000에서 내림해서 만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겁니다. 배열수식이라서 1000부터 작성해서 갈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자릿수를 내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다운 숫자는 조금 있다 구할 거고요. 만 단위로 표시하려면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면 돼요. 1, 10, 100, 1000 4자리에요.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하시면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요. 앞에다가 이제 계산을 하실 건데요. 몇 번째 큰 값이라고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한 값을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은 결제 방법을 선택을 할 거예요. 나라 카드, 대안 카드, 한국 카드라고 해당된 데이터를 참조하실 건데요. 현재 작성하신 데이터에 1등, 2등, 3등을 잠시 제가요. ESC 한 번만 누를게요. 데이터가 1등, 2등, 3등이 저는 현재 셀 서식을 이용해서 1등, 2등, 3등인가 라고 하긴 했는데 숫자가 아니라 그냥 1, 2, 1이, 2, 3이라고 문자가 입력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라지함수에 해당 셀을 참조하면 1등, 2등, 3등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1, 2, 3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다면 이 셀을 참조해서 1등, 2등, 3등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1등, 2등, 3등을 이 셀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1등, 2등, 3등에 해당한 값을 입력해서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식을 다시 작성을 할 건데요. 이럴 때는 직접 아까처럼 우리 결제 수수료 계산할 때 한국 카드, 대한 카드를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입력한 것처럼 이제 라지함수에 1등, 2등, 3등을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1등, 2등, 3등을 입력할 겁니다. 이럴 때 주의할 것은 나라 카드 전체 1등, 2등, 3등을 표시할 영역을 같이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I11부터 K11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값을 구한 다음 마이너스 4 해서 천 단위에서 내림에서 만 단위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라지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을 구할 건데 라지함수 안에 첫 번째는 조건이 있어요. 결제 방법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결제 방법에 있는 데이터 영역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는 H11과 같습니까? H11, H12, H13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셔서 H10을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저희가 실제 1등, 2등, 3등은 매출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1등입니까? 2등입니까? 3등입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여기까지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매출액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라지함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우리가 직접 숫자가 아닌 문자가 입력되어 있어서 집합기호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라고 1,2,3이라고 입력하시고 집합기호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아까 라운드 단위에 대해서는 천 단위에서 내림해서 만 원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대한카드, 한국카드에 해당한 매출액의 1등, 2등, 3등의 값에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unction 입력하시고요. fn 함수 이름을 fn 지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지수 그 다음 키와 몸무게 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키와 몸무게 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에 체질량 지수를 구할 건데요.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나누기 키 그 다음에 2제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수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Fn 지수는 Fn 지수는 Fn 지수는 가로열고 몸무게 슬래시 나누기 키 그 다음에 꺽쇠 2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K17 셀에 갖다 놓으시고 Fx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지수 확인 저희는 키 그 다음에 몸무게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작성하셨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문 방법도 누적 계수 구하는 거 결제 수수료에 매치함수에 직접 값을 입력해서 작성하는 거 순위를 구하는 값에 1등 2등 3등을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는 부분 3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의 반복 학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에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라고요. 작성할 위치 P2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핸드폰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와서 확인 안쪽에 핸드폰 상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제시된 이미지 문제를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첫번째는 출시일 두번째는 통신사 세번째는 단말기 가격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이렇게 4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 다음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P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출시일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통신사를 선택하셔서 다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단말기 가격을 갑에다가 기타 비용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네. 그 다음 통신사를 갖다 놨는데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통신사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행 옆에다가 네. 그리고 나서 디자인에 가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하니까 통신사 이렇게 아직 표시가 되지 않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출시일에서 마우스로는 쭉 그룹에 가셔서 우리는 월만 선택이 될 수 있게 하고요. 일은 선택을 해제하고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제 통신사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하셨고 위치 빛을 맞게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단말기 가격과 기타 비용 필드는 평균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단말기 가격 평균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요. 더블클릭 하시고 이름을 단말기 가격 평균 이라고 쓰시고요.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다시 합계 기타 비용 텍스트를 편집한다고 했는데 단말기 가격 평균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합계 기타 비용 평균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기타 비용 평균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함수 평균 으로 바꾸셨고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을 보통이니까 가운데에서 여덟 아홉 번째 연한 파랑 피버 스타일 보통 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핵머리 끌 왼쪽에 열머리 끌 줄무늬 열을 체크합니다. 다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표시하지 않고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버 테이블 분석 표시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클릭 하셔서 표시되지 않도록 해제해 주시고 통신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통신사에 가셔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한국통신 영진통신 나래통신 오른쪽에 값들 잠깐 봤는데요. 값이요. 현재 데이터에 위쪽에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현재 데이터가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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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위쪽에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값을 아래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다가 모든 부분합 표시 해야만 문제와 같이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월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면서 문제의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를 설정하시오 라는 부분을 안 했었네요. 그래서 어 왜 문제 내용과 실습한 결과가 다르지 라고 확인해 보니까 문제를 순서대로 풀지 않고 순간 하나를 빠트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시된 내용과 실습한 화면을 비교하면서 작성하다 보니까 맞게 표시가 되었는데 좀 문제가 하나도 생겼어요. 문제를 순서대로 작성하지 않으니까 기타 비용 평균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좀 다시 달라졌죠. 아까 제가 안했나 더블클릭 해서요. 표시 형식에 가서요.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서 평균하고 아까 이름만 바꿨나 봐요. 그래서 결과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작성 하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좀 실수를 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B2부터 G23 영역에 데이터를 정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B2부터 G23 영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등급을 선택합니다. 등급 필드를 선택하고요. 실버 레드 그린 블루 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정렬할 순서를 입력을 합니다. 실버 엔터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추가하시면 왼쪽 목록에 추가가 되시고요. 지금 실버 레드 그린 블루 추가가 됐고 확인 두 번째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을 추가하셔서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셀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조건부 서식 아이콘 이죠.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채워진 별을 위에다가 표시하겠다. 다시 기준을 추가하는데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 하얀색 별을 별을 아래쪽에 표시하겠다.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표시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표시를 정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등급 별로 일단 정렬이 됐고요. 같은 등급 안에서 오른쪽 포인트에 아이콘이 별이 위쪽 채워진 별 그 다음에 하얀색 별이 아래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27셀의 정립률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27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정립률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 D24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포인트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포인트 합계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D27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시나리오 이름 첫 번째 에다가 정립률 10%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10% 로 값을 수정하시고 추가 두 번째 우리는 시나리오 이름을 정립률 30%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우리는 30%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립률이 10% 일대와 30% 일대의 요약을 클릭하셔서 현재 G24의 포인트의 합계가 얼마인지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있는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계열을 삭제하고 현재 차트에 봤더니요 증감 계열 범례가 없어서 어떤 데이터가 증감 인가라고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색 계열이 증감 이라고 클릭하면 증감 데이터가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 있구요. 다음은 차트의 종류를 바꾸고자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종류 변경 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원형 차트에 원형 대 원형 원형 대 원형 입니다. 원형 대 원형 세 번째 걸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음은 차트 제목 을 표시 하고자 합니다. 차트 요소 에 가셔서 차트 제목 을 클릭 하시고요. kr 도메인 통계 라고요. 숫자 대신에 통계 라고 수정 하시고요. kr 도메인 통계 다음은 계열 분할 이치 둘째 영역 값을 3으로 설정 하시오. 현재 두 개 인데 3으로 설정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형 타트 하나를 선택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에 가셔서 둘째 영역 값이 현재 2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3으로 수정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으로 수정 다음은 계열간의 간격 너비를 현재 50 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고요. 간격 너비 50 둘째 영역 의 크기를 10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의 모든 레이블을 나타내 되고요. 그러면 차트 안쪽에 데이터 계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의 기타 옵션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문제에서요. 항목 이름과 항목 이름 값은 체크를 해제하고 백분율 가운데 선택합니다. 다음은 2025 요소를 작은 물방울 질감으로 채우고 2025 요소를 초록색 계열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체육위에 질감 효과를 채우겠습니다. 라고요. 그림 또는 질감에 질감에 화면이 좀 잘릴 것 같은데 작은 물방울을 선택합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체육위에 가셔서 질감에 가셔서 작은 물방울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 요소 소식에 가셔서 질감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도용효과의 미리 설정의 기본 설정 2로 설정하시오. 그럼 선택된 상태에서 도용효과의 미리 설정의 두 번째에 있는 기본 설정 2를 클릭합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추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클릭합니다. 단추는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누릅니다. 서식 적용 기록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는 G6부터 G37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양수는 백분율로 표시하고 양수는 백분율 0이라고 입력하고 100% 백분율 형식 지정하고 세미콜론 두번째 음수는 자홍색으로 색깔명을 자홍이라고 입력하시고 적립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적립 입력하시고 글자와 백분율을 표시하는데 백분율은 0 입력하시고 % 표시하는데 백분율 나타내고 그 애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겠다. 세미콜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음수의 경우 적립과 백분율 사이에는 열의 너비만큼 공백을 삽입하시오. 그러면 적립 뒤에서 별표 하나 입력하시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반복할 수 있도록 별 뒤에 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공백을 삽입해서 적립이라는 글자와 1% 음수에 해당한 값이 간격이 떨어져서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을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확인 버튼 적립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아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고요. 적립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 적용이 됐고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 단추 1에서 마우스로 텍스트 편집 가셔서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단추 이니까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 E2부터 F3 영역에 다가 드래그 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그래프 보기라고 합니다. 그래프 보기 그리고 나서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는 E6부터 E37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셀값을 세 규칙을 클릭하셔서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아래쪽에 오셔서 데이터 막대 그 다음 채소값을 100분 이수라고 되어 있고요. 10 최대값도 100분 이수 선택하고 90 그 다음 막대 모양의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깔을 연한 파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 데이터 막대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우리는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요금 계산을 더블 클릭 요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요금 계산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의 폼을 선택 요금 계산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개체에서 유저 폼 프로시저에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TXT 납부일에는 오늘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TXT 납부일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H6부터 J12 영역의 내용이 LST 요금 목록에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LST 요금에다가는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요 H6부터 J12 J12 라고 입력하시고 H, I, J 세 개의 열이네요. 왼쪽 폼에 요금 계산에 콤보 목록 단추 리스트 목록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아래 왼쪽에 오시면 컬럼 카운트 가 현재 1입니다. 저희는 지금 요금 선택에다가 H, I, J 세 개의 열을 데이터를 연결할 겁니다. 코드복이 오셔서 LST 요금에 연결할 컬럼 카운트 개수는요 세 개입니다. 3이라고 입력합니다. 3이라고 입력하셔서 세 개의 열을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이 되셨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요금 계산 폼을 더블 클릭해서 요금 선택에 있는 값과 사용시간 초 납부일에 입력된 TXT 납부일 그 다음에 TXT 사용시간 LST 요금에서 선택하거나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계산을 더블 클릭 예산을 클릭하면 이제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계산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계산을 클릭하면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먼저 입력할 행의 위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위치를 저희는 I라는 변수 하나를 사용할 거고요. I는 기준을 레인지 A5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A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표 1까지 해서 2개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행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2 더하기 4를 해야만 여섯 번째 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인지부터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값은 2라고 구해지고 6 여섯 번째 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4를 했습니다. 다음은 셀즈 I, 첫 번째 A열에다가는요 납부일이니까 TXT의 납부일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고요. 셀즈 I, E B열에다가는요 아까 LST 요금에 H6부터 J12의 데이터를 연결해 놓으셨던 것 중에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LST 요금에서 연결된 데이터 리스트에서 LST 요금에서 선택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합니다. 리스트 요금에 있는 데이터의 하나를 선택하면 행의 위치가 몇 번째입니다. 라고 행의 위치가 구해지고 우리 HIJ 라고 했잖아요. 세 개 열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세 개 열의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요금 코드입니다. 요금 코드. 두 번째가 통신사고 세 번째가 기본 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 열이 0이라고 넣어요. 행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를 0이라고 비주얼 베이직 에서는 첫 번째를 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통신사는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위치를 3이라고 수정하시면 C열이 되는 거고요. 리스트 리스트 중에서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용시간 데이터는 입력을 받을 겁니다. 사용시간은 TXT 사용시간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네 번째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기본 요금을 가져올 겁니다. 기본 요금은 리스트에서 가져올 거라서 다섯 번째 열에 대해서는 저희는 목록 중에 세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기본 요금까지 가져왔어요. 사용 요금을 계산할 건데요. 사용 요금은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는요. 기본 요금 곱하기 시간을 곱하시면 되겠죠. 기본 요금 곱하기 세일즈 아이컨마 기본 요금은 다섯 번째 있고요. 곱하기 사용시간은 세일즈 아이컨마 4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네 번째 데이터를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해제가 된 상태에서요. 요금 계산을 클릭하면 화면에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요금 선택에는 오른쪽에 참조표의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시간을 좀 수정해 보시고 계산 버튼 누르시면 선택하셨던 데이터 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력된 시간과 납부일 데이터 이용해서 요금까지 계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